서민 걱정된다는 주호영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지 않아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에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던 윤희숙 알고보니 임대인 다주택자 아 나 진짜 입에 침은 발라 오 침이나 바르고 말해 아니 23억이랑 서민은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작고 길어져 오 23억만큼 길어져 평수만큼 길어져 평수를 센티멘트로 채워가지고 그냥 그것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발라